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양빵이란끼 닥쳐 이 병XX야 뭐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3 3 설마? 아이고 미안합니다 설마? 아웃다 미안해요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뭐 칠라 건가 역회전 리버스 더블 네일이라고 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겄네요 잠쿠션 떨구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게 기술력의 차인디유? 구경이나 잘하세요 와 따 오케이 좋았다 이앱 이안병 꼭 들어가야 맛이 나냐 이쯤 쳐서 걸어놓으면 2, 3, 아니면 1, 2, 3, 4 빠질 데가 없겠지? 아니 왜 공을 빠꾸로 시키고 있어? 기다려봐 아었다 미어노 딱 봐도 25 정도 떨구면 되겠군 거기 떨구려면 어디 보자 오케이 좋았어 아었다 미어노요 미어노요 미어노 와었다 아 잘치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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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